저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길 빌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부러워도 아빠가 지켜주실 테니까요 제로, 티렉스는 당당해하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맞서는 거야 기억하시나? 우리 규칙은 가장 강하고 잔인한 자가 정해 시도자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아빠! 아빠가 공격당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팽을 이기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돼 너 자신을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니가 돌아와야 돼 그린밸리에는 니가 필요해 집중해 집중해 그 아빤 오늘 도와주러 못 오실 것 같으니까 덤벼봐 put happens 쟤란 우린 널 믿어 저희 거부 흑어 죽지만 제이퍼 boobs 전도가 왜 내가 yeah 아빤 아빤